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3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하게 정말 많이 밀었어요 왜 밀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땠다? 더럽게 개박살냈다 2차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맞죠 근데 웃긴건 끌어올린 놈들은 별로 안빠졌어요 근데 그 끌어올리면서 어 뭐야 같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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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애들이 걔네들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즉 뭐에요 거품 끼고 올라간 애들이 진짜 많이 밀렸어요 그치만 기존에 강했던 친구들은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중간에 쿵쿵 있었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이었던거에요 재수가 없었던거죠 그냥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과하게 누가 3천당 제약이 밀린 것도 팩트가 맞아요 이슈 있다 없다 나온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던데 3천당 제약에서 뭔가 문제될만한게 나왔다 안나왔다 나온게 없습니다 그죠 나온게 없고 추가적으로 또 뭐에요 추가적으로 또 뭡니까 나온거 없고 또 뭐 시장 과하게 밀린거 오케이 근데 어쨌든 간에 밀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주식은 상승도 하락도 다 선반형이에요 여러분들 상승도 하락도 대부분 선반형을 보입니다 근데 왜 선반형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긴 해요 왜 이 친구들이 선반형을 보이고 왜 도대체 이 친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피우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hts나 혹은 뉴스나 표면적으로 뭐 나온건 없어요 표면적으로 지금 별로 나온건 없는데 과하게 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밀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제가 뭐 이것저것 뒤져봐도 별로 나온게 없어요 예 별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고 그냥 밀어버렸다 예 그냥 밀었는데 도대체 왜 민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건 뭐에요 첫번째 생각할 수 있는거 아 뭐 계약이 잘못됐나 뭐 계약이 잘못됐나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얘네도 뭐 계약이 잘못된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한번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차액실험물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정도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 차액실험물량이 좀 나왔나보다 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뭐에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어디까지나 추측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오늘 밀렸다고 해가지고 아 뭔가 계약이 안나오나 뭐 공시가 밀리나 이정도까지 밖에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냉정히 보면 맞습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건 있어요 하셨어야 되는건 있다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드렸던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할거야 라는거를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과하게 밀렸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나는 시나리오를 세워놨어 그거 지키셨어야 돼요 지켰었어야 됩니다 에이 설마 에이 혹시나 에이 반등하겠지 에이 장 밀리니까 장 밀리고 나발이고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원칙은요 목에 칼이도라도 지켜야 되는게 주식시장 원칙이 안 지키면요 안돼요 진짜로 제가 물론 삼천당제약이 그 공시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전망을 놓고 봤을때는 삼천당제약 저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에요 안좋은 기업이면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치만 오늘 한번 민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밀었어요 여기까지 밀었어요 1차 상승 주고 버티다가 2차 상승 나온 그 초반까지 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천당제약의 특징이 좀 있는거 같아요 얘는 갈 때 되면은 꼭 추세를 한번씩 깨더라 생각 안하고 계셨죠 주식은 언제나 이렇게 뒤통수 칩니다 아 이거 진짜 무슨 추세를 왜 깨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잘 가고 신고가 가버렸는데 무슨 추세를 깬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거에요 이런다니까요 주식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아 나는 9만원까지는 뭐 빠질 수 있지 아 9만 8만 5천원까지 뭐 그래 빠질 수 있지 아 8만원? 아 8만원에서 내가 좀 챙겨야 되는데 그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었어야만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아 난 9만원 깨질 때는 무조건 일부 수익 좀 챙겨둘 거야 라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셨어야만 해요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지켰어야만 해요 악재 없는데요 악재고 나발이고 우리는 개인투자자에요 일단 개인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던졌다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키우면서 거래를 1500억씩 터뜨리면서 던졌다면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미 털기 아닌가요? 그걸 누가 아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3000당 지역 시간에도 이거 매집봉 아닌가요?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나는 어디 깨질 라운드 피규어 구간으로 대응을 하되 어디까지는 버틸 거고 어디 깨지면 얼마큼 책임이고 그 시나리오를 무조건 세워두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다? 얘는 갈 때마다 한 번씩 추세를 깬다 얘는 갈 때마다 추세를 한 번씩 깬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안 했다? 괜찮아요 뭐 안 할 수 있지 다음에 하면 되죠 아 저는 오늘 어영부영 하다가 못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하지만 내일부터라도 뭔가 내 시나리오에 어긋난다 라고 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건 없어요 사실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누가 차익실현 했겠지 누가 차익실현 하고 뭐 누구는 뭐 공매도를 쳤다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나요? 공매도 쳤는지 안 쳤는지 혹은 뭐 누가 던졌다 뭐 기관들이 던졌다 상업펀드가 던졌다 투신이 던졌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왜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왜 던졌는지 도대체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결국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식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언제나 나에게 매수 기회를 줍니다 언제나 나한테 매수 기회를 줘요 양봉만 쭉쭉쭉쭉 뽑으면서 올라가는 종목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히 상승과 하락 조정을 반복해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칙대로 아 나는 여기까지 좀 매도하려고 했어 좀 챙겨야만 했어 그게 내 원칙이었어 지키신 분들 100점이에요 버텼다 나는 8만 5천원 깨지면 난 던질 건데 무슨 8만 5천원이 오겠어 하신 분들 안 파신 분들 잘못된 거 왜냐하면 이런 실수 하나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인 아닐 거야 와 같은 방어기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거 절대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합니다 이게 가다가 한 번씩 터는 경우는 있어요 이건 뭐 자연스러워요 사실 과학 오늘 사실 진짜 제일 솔직한 생각은 너무 과하긴 했어 일단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과했다 하지만 그게 왜 때문이든 왜 빠졌는지 난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가 원칙을 세워뒀고 그대로 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그 원칙을 여러분들은 지키셨었어야만 해요 지키셨어야만 한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 과거에 레몬이 움직였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매수하고 수수로 뱉고 나왔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근데 저 그 뒤로 단 한 번도 매수 안 했죠 저는 절대 추격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라갈 거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하지만 전 안 사요 절제해요 왜? 저런 거 한두 번 먹으면은 결국 나중에 토해내요 똑같이 토해내요 결국 내 원칙 안 지키고 그냥 뭐 올라가겠지 좀 한번 사보지 뭐 그게 가랑비의 옷 젖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원칙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도 생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뭐 잔소리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번 습관이 잘못 들으면 우리나라 주식사는 진짜 여지가 없어요 절대 쉽게 쉽게 뭔가 아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꼭 지키시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제가 며칠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이 이번에 뭐 체험 받으신 분들 보면 수익률이 막 50% 70% 80% 이래요 그 승차감이 다른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고 오늘 못하셨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아 원칙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도 너무 과한 게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과한 감이 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어버리겠다는데 앞으로도 대응 잘하면 되죠 아직 뭐 칠만은 안 깼으니까 그죠? 칠만 안 왔으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면 카카오톡 창 하나 뜰 건데 여기다가 삼천당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시장이었죠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